제형이 재군이라 몇 년 버티했다란 생각에 아버지, 입사 맞춰! 전부 갖다 맞추고 와 사고 치는데 와! 그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어니 너 울려잔 망하얘 그동안 우리도 아무래도 너네가 수찬노 경찰들 봤잖아 아무 관심도 없거든 아줌마! 이 동네 아줌씨를 탁 털어야 고작 265점 이 정도 어딨냐 어디에요? 어디라고 했지? 뭐라는게 좀더 나사나잖아 어? 그럼 저기 여기 딱 막어 어? 그럼 내가 보물차를 갖다가 이렇게 딱 받았으니까 그럼 그녀를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와 그러고 나면 경찰 불렸나? 경찰을 왜 부르나? 우리 돈인데 내가 받아버려! 내가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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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! 하야란 씨? 맞네! 이거잖아! 구질이 피자 킬리지라! 이 놈들에서 벌떼는 거인거잖아! 세 배 줄게 22억이야 기회가 왔을 때 우물주물하니까 다들 이모야 이 꼴로 살았던 거 아니야! 4배! 미, 미, 미친년이! 5배! 더이상은 안돼 어박! 데려와 비싸는 놈이 내가 면담 줘야 돼 애같은 새끼를 보내셨어요 그래 어? 잘 놀다 간나? 그래 생각해라 자, 저기 자, 저기 오늘 자켓 죽었다 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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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럽게니까 맘만 봐도 걸은 아닌걸 내가 걸인데 으악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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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